그런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그지? 김치찌개랑 먹는구나.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. 달걀말이 짱이다. 이거 밥차야. 그래? 아닌데. 밥차 아니야? 그래도 겁나냐? 밥차라고 하면 겁나 어디? 근데 나를 비롯해서 생각해보니까 석진이 형한테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야. 괜찮아. 어차피 흔생 외길이야. 괜찮아 괜찮아. 우리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석진이 형한테 침퇴 한 점 한 마디 해주세요. 진짜. 아 나 싫어 그런 돈정 싫어. 아 나 싫어 그런 돈정 싫어. 아 나 싫어 그런 돈정 싫어. 돈정이 아니고. 아주 돈자예요? 돈정. 나 돈정 싫어. 아니 근데 석진이 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. 석진이 형이 예전에 신인 때인데 나한테 진짜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주 깐죽 되니까 나한테 진짜 형이 딱 욕 한 번 했어. 석진이 형이 눌려서 장난쳤어. 이제 그만 왔어. 이제 진짜 울면 어떡해. 아니 진짜 울진 않아. 난 눈물이 없어 진짜. 나 옛날에 종국이랑 양파 눈을 갖다 대는데도 안 나오잖아. 눈물 나게 해줄까. 눈물 나게 해줄까. 눈물 나게 해줄까. 그러니까 석진이 형이 안 맞으려고 막 울면 진짜.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. 이게 이게 같이 해야 돼. 같이 해야 돼. 그냥 딱 잡으면 안 돼. 근데 이거 할 수 있어. 잘하면 할 수 있어. 잘하면 해. 야 바람이 너무 분다 근데 지금. 형 이거 바람 영향 안 받아 이 정도로는. 형 이거 바람 영향 안 받아 이 정도로는. 아니 그냥 제발 칭찬하시다. 이게 바람이 왜 안 받아. 그냥 무슨 일이 아니고. 야 물이 들어가 있잖아. 석진이 형. 석진이 형. 석진이 형 숨 좀 쉬게 해줘. 석진이 형 숨 좀 쉬게 해줘. 석진이 형 이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줘. 나 혈압은 있어. 안정적이야. 형 또 화났어요? 화 안 났어요. 화 안 났어요. 화난 거 같은데요? 화난 거 같은데요? 진짜 화난 거 맞아요? 화 안 났어요. 하하하하. 자 현재시각 3시 5.